1. 금속분말을 성형소결하여 절삭공구, 네머모공구, 광산토목공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초경합금은 1WC-계합금. 2. 주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단주철은 회주철을 열처리하여 제조한다. 3. 다음 중 수소저장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수소가 방출되면 금속수소화물은 원래의 수소저장합금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4. 복합재료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2. 이 두 종류 이상의 재료가 미시적으로 조합되어 거시적으로 균질한 합금이다. 5. 다음 중 합금이 아닌 것은? 3. 알드레이 6. 헤드필드강 이란? 3. 오스테나이특의 고강 7. 특수강에 첨가되는 원소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인성 증가 8. 탄소강 중 이내의 영향이 아닌 것은 1. 저결취성의 원인 9. 베어링 합금이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4. 내소착성이 낮아야 한다. 10. 다음 중 재결정 온도가 가장 낮은 금속은? 41. 오스테나이특의 스테일리스강을 포함한 스테일리스강의 입계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사시의 함량을 0.50% 이상으로 높여 크롬 탄화물을 생성시킨다. 12. 다음 중 탄소강의 조직이 아닌 것은? 4. 퍼멀로이 13점 전율 고용체를 만들며 치과용, 장식용으로 쓰이는에 해당되는 합금은 2----- 14. 약 250 이하의 용점을 가지는 저용용점 합금에 해당되는 것은 1의 용용점보다 낮은 합금 15점 평균 탄성 기수가 2이고 반지름인 어떤 환봉강이 피해 하중을 받았을 때의 변형률은 1피 16. 열강 가공용 공구강으로 금형 재료에 사용되는 강종은? 4. 스티디옥 1117.20에서 열전도도가 가장 낮은 것은 1 18. 소결 아뮤베어링 제조의 소결 공정 순서로 오른 것은? 3. 원료 혼합 과학성형 예비소결 본소결 19. 용강의 탄소량이 정해진 양이 되었을 때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분말과 같은 강탈산제를 충분히 첨가함으로써 완전 탄산시킨 강대는? 3. 킬드 강대 20점 다음 실용 황동 중의 함량이 오 20% 함유되어 있는 동합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카트리지 브라스 2 과목 금속조직이 11점 금속의 강화기구 중 결정립의 크기와 강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결정립계의 면적이 클수록 강도는 저하한다 22. 금속결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 자유전자의 존재에 의한 결합 23. 냉강 가공을 받은 금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격자 점이 감소한다 24. 용용 금속의 응고 과정에서 주형벽으로부터 나타나는 조직의 순서는? 1. 7대 영역 마이너스 주상정 마이너스 등축정 25. 마텐자이트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전향성이 대단히 크다 26. 다음 중 변형 전과 변형 후의 위치가 어떠한 면을 경계로 하여 대칭이 되는 현상은 일상정 27. 다음 중 확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순금속 중에 동종의 원자가 확산하는 현상을 상호 확산이라 한다 28. 다음 중 순수한 전이선 근처의 원자에 작용하지 않은 변형은? 3. 디틀림 변형 29. 구리 결정에서 슬립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결정면은? 3. 111 30점 확산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3. 담금질 31점 급냉에 의해 변태된 조직으로 다음 중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1. 마텐자이트 32점 한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관이 속의 금속을 용해하여 뾰족한 부분부터 냉각하여 단결정을 만드는 방법은? 2. 마이너스 법 33.86%를 하면 마이너스 합금이 있다 1.400에서 융체의 함량이 74%이고 고체의 함량이 87%라면 1.400에서 마이너스 86% 합금 100 중 고체상은 약 몇이 존재하겠는가? 4. 92.3 34.2원계 합금 상태도에서 일어나는 포정 반응식은? 3. 고용체 플러스 액상 고용체 35점 다음 중 육방정계에서 기자면에 해당되는 면지수는? 3. 36점 규칙 및 불규칙 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3 같은 조성의 합금에서는 규칙 합금의 전기저항은 불규칙 합금의 것보다 크다 37점 다음 중 고용체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이 황동은 고용체 강화에 의해 강도 및 면성이 감소한다 38점 금속의 변태점 측정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4 대상 용용법 39점 재결정 거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4. 이 재결정 시작 후의 회복의 양 40점 금속 간 화합물의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 어느 성분 금속보다 경도가 높다 41점 오스테나이트 상태로부터 전 바로 위 온도의 염역 중에 당금질하여 강의 내외가 동일한 온도가 되도록 항온 유지하고 관행 오스테나이트가 항온 변태를 일으키기 전에 공기 중에서 변태가 천천히 진 행되도록 하는 열처리는? 이 마펜칭 42점 진공로에서 단열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3. 흡습상이 있어야 한다 43점 공석강의 연속 냉각 변태에서 냉각 속도가 빠른 순서에 따라 형성되는 최종 조직의 순서로 오른 것은? 2. 마펜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조대 펄라이트 44점 다운충 가스 질화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4처리강의 종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45점 선행된 1.2% 시에 과공석강을 예일 변태온도 직상에서 생성되는 초석 시멘타이트의 중량 분율은 약 얼마인가? 6.8% 46점 진공로에 사용하는 냉각용 가스 중 냉각효과가 가장 큰 것은? 2. 일용 47점 흑연의 형상에 따라 주철을 분류할 때 흑연의 형상이 없는 주철은? 1. 백두철 48점 가스 침탄 처리 시 강제의 표면의 그 흐름이 생성되는 원인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3. 침탄성 분위기 가스로부터 유리된 탄소가 논해에 부착하였을 때 49점 주철의 연합불림 목적이 아닌 것은? 3. 경도 향상 50점 담금질에 따른 조직의 팽창 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로 변한 것은 팽창이다 51점 강을 가열하여 냉각제 속에 넣었을 때 냉각되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증기막 단계, 비등 단계, 대류 단계 52점 강의 항운변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항운변태 곡선 코어에서 항운변태 시키면 마텐자이트가 형성된다 53점 신냉 처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2. 결정력 성장의 방지 54점 다음 중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증가하는 경우는? 4. 지점에서 선행한 경우 55점 강의 담금질 경도는 강중의 탄소량에 의해 변화된다 점 4% 시의 최고 담금질 경도는? 2. HRC50 56점 가열로에 사용되는 냉화제 중 원자가가 3가인 금속 산화물렬화제이며 알루미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화제는? 4. 중성 냉화제 57점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열처리 제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산화 및 탈탄이 일어난다 58점 강선, 피아노선제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스탠퍼린 열처리 온도의 상한에서 미세한 소르바이트 조직을 얻는 열처리 방법은? 2. 파텐팅 59점 경화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오스테나이트의 결정 입자를 크게 한다 60점 담금질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가 아닌 것은? 3. 냉각으로 인안강 부품에 내 외부 온도차가 없을 때 발생하기 쉽다 61점 다음 중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취급해야 할 비파괴 시험법은? 3. 방사선 투과 시험 62점 표면 유관 조직검사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3. 가공 방법의 불량 63점 어떤 기계나 구조물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때의 변동 음력이나 반복 음력이 무한히 반복되어도 파괴되지 않는 내관도를 찾고자 하는 시험은 1. 필요시험 64점 와절류 탐상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는 결함에 검출이 가능하다 65. 구리판, 알루미늄판 등 연성을 알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 커팅 시험이라고도 불리는 시험 방법은? 4. 에릭슨 시험 66점 다음 중 조직량 측정법이 아닌 것은? 4. 직각 측정법 67점 재료의 연구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응력에 대한 변형률의 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영율 68점 조직검사를 위한 작업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3. 시편 채취 연마 부식 검경 69점 로크엘 병도 시험에서 사용하는 시험하중이 아닌 것은? 4. 270점 충격 시험에서 해머를 올렸을 때의 각도를 시험편 파단 후의 각도를 라고 할 때 충격급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1WR 71점 다음 중 비틀림 시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4. 단면 수축률 72점 굽힘 시험은 굽힘 저항 시험과 굴곡 시험으로 분류되는데 다음 중 굴곡 시험과 관계 있는 것은? 4. 전성 및 연성 73점 비커스 경도 시험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3. 스크래치를 이용한 시험 방법이다 74점 금속의 탄성 개수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일축 변형일에 대한 측면 변형일의 빌을 푸하송비라 한다 75점 시험 전 표정거리 50 직경 14인 환복을 최대하중 6400에서 인장시험 한 결과 표정거리 56.75 직경이 10% 되었을 때 연시률은? 23.5% 76점 상황성 재해 발생자의 유발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소심한 성격 때문에? 77점 다음 중 자분 탐상 시험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4. 78점 초음파 탐상 검사에서 표면으로부터 일파장 깊이 정도의 매우 얇은 층의 에너지에 대부분이 집중해 있고 표면 부근의 입자는 종진동과 흥진동의 혼합된 거동을 나타내는 초음파의 종류는? 3. 표면파 79점 탄소강의 탄소량을 간단하고 가장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은? 4. 불꽃시험법 80점 크리프트 시험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변형속도가 점차 감소 정상 변형속도 유지 변형속도가 빠르게 증가 4. 메뉴 검사에서 1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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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6. 크리프트 시험에서 3단계 2단계 5단계 8단계 9단계 5단계 4단계 5. softer contra 가서 3단계 5단계 6단계 5단계 5단계 6단계 5단계 6 번 창 utan군 5단계 12 ange 4단계 9장 6. barely 90Est mais 5단계 5단계 6단계 5ouse여 30컵 8. Francisco tabし 0 라이트 4단계 6단계 6단계 4단계 7쪽 선의Wow 아멘